동시대적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각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 같은 단일한 느낌의 가벼운 덩어리 혹은 그런 형태 중요하지 못한 무언가가 된 느낌 무리를 이루고 있는 형태의 실체는 주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덩어리는 매우 추상적이지만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시 속 생활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인지하는 느낌, 감정, 단어, 색, 어떤 상태, 크기 등 분류되지 않는 여러가지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